지난주에 모든 결정이 다 끝났고 야당이 압승으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상당히 큰 광역시의 시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와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들 또는 부산시장들과의 마찰이 좀 있을 예정인데 과연 계속해서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이걸 살펴보시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시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서울을 특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서울 전체 25개구가 있는 지역을 한 개씩 한 개씩 구마다 새로운 정책들을 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구마다 다니면서 예를 들어 도봉구는 어떤 걸로 하겠다 강남구는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25개 지역구 중에 좀 핵심 지역들만을 제가 선별을 해서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공약들을 했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공약이 실행이 된다면 그 지역의 부동산이 어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서울의 25개구입니다. 서울의 25개구는 가장 핵심은 서울에서 보실 때는 이 한강을 가장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강이 있고 한강을 흐르는 탄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명제천 같은 여러 가지 천이 있지만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격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잘 아시는 강남 3구가 바로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 용산구, 성동구 같은 한강과 인접해 있는 곳 그리고 강남 3구와 붙어있는 동작과 강동구 같은 지역들이 상당히 강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 지도를 보면서 생각을 하실 거는 중구나 종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 중심부 그리고 동해 북쪽, 동해 남쪽 그리고 서해 북쪽과 서해 남쪽 이렇게 다섯 구액으로 나눠서 서울을 준비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 구마다 어떤 정책을 펴셨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남구입니다. 서울 강남 3구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하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물론 강남구 주변에는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의 전개 70% 정도가 업무 지역이 뭉쳐있기 때문에 직장의 선호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라서 집 가격도 상당히 비싼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강남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재건축 규제 완화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강북 쪽에서 모든 것도 이루어지다가 한강 이남 쪽으로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남, 압구정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연차가 보통 35년에서 4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재건축이 사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쪽에는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용적률 같은 것들을 완화해서 조금 챙겨주겠다 이렇게 좀 더 발전을 시켜주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용적률과 안전진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살펴보실 것은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의회들과의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의회 대부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 쪽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다가 작년 6월 17일 이후로 1차와 2차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서울시장의 권한이지만 2차는 거의 국토부 쪽의 권한이기 때문에 과연 이 조율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얼마나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진단이 조금 풀려서 재건축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건축 완화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강남구 쪽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좋아질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삼성이 사실은 10조가 넘는 금액으로 GBC가 개발이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늦어지고 늦어지고 해서 아직 이제 착공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까지 많이 답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 맞물려서 영동대로 지금 있는 지상에 있는 영동대로 동부간성 같은 영동대로를 다 지하화해서 공원과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이쪽 강남이나 송파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바로 부동산 세제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여주가 있지만 사실 지금 얘기하는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국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국토부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좀 현실화가 되는 것을 조금 유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면 이 부분 또한 강남구 쪽에서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위례과천선이라는 사실 위례신사선이라는 것이 있고 위례과천선이 있습니다. 위례과천은 위례신도시에서 과천까지 가는 경전철이고요. 위례신사선은 위례에서 신사까지 가는 경전철인데 사실 계획은 되어 있고 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작이 안 된 사본이 있고 위례과천선은 특히 내곡동이나 세곡동 같은 지금 현재 지하철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기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이 된다면 강남구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말고 두 번째로 강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동구는 가장 핵심은 지금 재건축에서의 시장 지금 둔촌 주공아파트가 바로 강동구에 있습니다. 만 2천 세대 정도가 되는 건데 아직도 사실은 분양 일정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은 또 9호선입니다. 9호선은 강동구가 이렇게 있다면 위쪽으로는 2호선이 지나가고 약간 밑쪽으로 해서 지금 9호선이 지나가서 하남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바로 4차 계획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차를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을 못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험병원부터 샘통원까지 4차를 일단 진행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하남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왕수까지 가는 노선을 계속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강동구에서 발표를 해서 이것이 된다면 강동구에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사실은 서울 강남 3구에 올라가는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보다 위에 노두광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 변동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었던 곳이고 근데 저평가되어 있는 곳인데 경기도보다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강북구에도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그중에 역시 핵심은 우위경전철입니다. 우위경전철은 사실은 우위에서 신설동까지 내려오는 역인데 서울의 대부분의 지하철들은 이렇게 동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연결된 그런 노선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우위경전철은 이렇게 남북으로 연결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노선이 그렇게 많이 인정을 못 받았던 것들은 환승역이 사실은 신설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그 솔박공원역에서 방항역까지 가는 그래서 방항역에서 좀 내려오면 창동으로 연결돼서 GTX를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미아사거리역은 예전에 집창촌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지저분한 거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아 뉴타운이라든지 밑에 기름 뉴타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주거지로서는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업지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비한 입장에 있었는데 미아사거리역 중심으로 해서 또 북한산 쪽을 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키겠다고 강북구에서는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강서구입니다. 강서구는 강서쪽에 있는 그래서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데 강서구에서도 역시 핵심은 바로 경전철입니다. 경전철이 김포공항에서 가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강서구 쪽을 관통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계획은 원종 홍대 즉 부천 원종에서부터 홍대까지 가는 노선 그리고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까지 가는 노선이고요. 서부선 같은 경우는 세절력부터 김포공항을 통해서 서울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지금 사실 계획은 다 되어 있지만 예탈하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해서 지하철이 없는 곳에 지하철을 많이 연결을 시키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또 하나는 김포공항입니다. 강서구에는 김포공항이 있어서 김포공항 근처로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었던 지역이긴 하지만 김포공항으로 인해서 층고 제한이 걸리면서 이 지역에는 현재 발전을 많이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 근처의 층고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서 고층 아파트들이라든지 고층 빌딩을 좀 지을 수 있게 완화를 하겠다라고 강서구 쪽에 공약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관악구입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역시 경전철입니다. 서부선이 대부분의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까지가 관악구를 전부 다 관통을 하기 때문에 서부선이 사실은 올 8월 계속해서 작년에 착공하기로 했다가 올해 8월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또 연기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핵심인 역시 남북으로 이루어지는 난곡선과 신림선도 신림선은 현재 지금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관악구는 그런 공약들을 살펴봤고요. 광진구는 역시 핵심은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인데 그중에 2호선이 사실은 지하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광진구라든지 성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건대에서 한양대까지 가는 그런 거리들은 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도시가 양분화된 효과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계속 나와 있던 얘기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지하화시키겠다. 지하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키우고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쾌적한 삶을 좀 살겠다. 그리고 중국역 인근이라든지 어린이대 공원도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로금천이 있습니다. 구로금천은 사실 노도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금관구라는 구 얘기할 듯이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였고 오히려 옆에 있는 광명보다 더 싸게 이렇게 진행이 됐던 곳인데 구로와 금천구가 요즘에 계속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 있었던 군부대라든지 공군부대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대들이 있었는데 많이 이전적지가 되면서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곳들이 들어오고 또 신안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하철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각광받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아직도 낙후된 이미지가 많은데 그 중에 1호선, 1호선도 사실 지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닥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1호선도 지하를 통해서 위에 있는 공간을 개발하겠다라든지 차량기지, 구로에 차량기지가 있던 것들이 지금 광명 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복합기지도 많이 하고 재개발도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 그러니까 서울의 25개 군은 가장 요약을 하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지하철이 예정됐던 것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최대한 풀어주고 공공이 하는 것을 민간이 하겠다라고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재개발이나 재건축뿐만 아니고 이런 지하철이나 들어오는 역사들 위주의 어떤 그런 곳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앞으로 서울시의 발전 방향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